오늘의 한 끼 분위기에 맞춰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선배님? 화이트 의상이 아주 멋지십니다. 저는 여름만에 컨트롤 하니까 밴드 음악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오늘 가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했었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부분이 바로 악기와 보컬의 가치로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밴드 부분인데요. 특히나 신규 밴드 음악이 많은 음악 팬들의 사랑을 만나뵙죠. 엠카운터다운 MC는 제 머릿속에 여기서 몇몇 밴드가 수출이 나가는데요. 지금 과연 어떤 밴드가 수출이 영광을 부를지 먼저 후보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엠클리닛, 그 밴드 검정치왕 이행이블롤 렛 렛 렛 렛 쌀 렛 마트 잔납이 장기화와 걸군들 네, 저희가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역시 요즘은 밴드 음악이 대세라는 걸 같이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럼 수상자를 답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2019 N2 Gini Music Awards, The Band 부분 아, 너무 빨리는데?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아, 저도 떨리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 N2 Gini Music Awards, The Band 부분 축하드립니다. 대신! E وت République, Jared. R&B 6,000명 결빈 4,000명 4,000명 1,000명 3,000명 3,000명 5,000명 안녕하세요. 도시스입니다. 제가 말쯤에는 좀 없어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근데 일단 저희 이번 활동에서 처음 해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 해본 것들이 다 우리 저희 마이데이 라는 것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저희가 달려와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이데이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ZYP 식구들 그리고 ZYP 식구들은 아니지만 밖에서 저희 정말 열심히 퇴관해 주시는 우리 외부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가족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음악 드려드리는 D6 가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